머션 하나만 안녕! 화이팅! 왜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스윗이 많아진 거 같지? 안녕! 어디가 센터야? 어디는 내가 쓰는 곳이 센터지. 스윗 오늘 어땠어요? 스윗이 다... 스윗이 다 예뻤어요. 스윗 밥 먹었어요? 네! 하... 죽어... 이거... 이거 선물 어때요? 좋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지 않아요? 저기에? 네! 더 왔나요?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윗씨입니다! 스윗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모니터링 했어요? 스윗들 나온 거? 네!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 나 너무 귀엽던데, 스윗들? 안 됐어요. 잘 보였어. 본인들도 본인들 귀여운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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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게 잘 보이던데요? 스윗들 향은 게? 맞아. 데뷔했네. 이제 스윗들 즐기는 거 같아. 잘하던데.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다. 아니, 우리 이렇게 가을에 비트 하는 게 처음인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좋지 않아요. 나뭇잎도 빨간색. 완전 너무 예뻐요. 아니, 오늘 우리 할 게 좀 있어요. 맞아요. 뭐죠? Q&A를 먼저 해볼까요? 네! 스윗 준비했어요? 네! 진짜? 네! 그럼 누가 먼저 할래요? 어떤 질문이 있을지 모르고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선들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죠? 자, 그러면 하나씩 받아 볼게요. 일단 여기 여기 흰색 모자 스윗 저기 흰색 모자 스윗이요. 첫면 Q&A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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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곧 있으면 4주년인데 4주년 축하해 6행시 부탁드립니다. 6행이시?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그거 띄워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스윗들과 마주하는 네 번째 생일입니다. 주변을 봐봐요, 스윗. 연! 잠시만! 연 가능. 연. 연말의 제일 달콤한 기념일인 것 같지 않아요? 다음 뭐지? 추! 축하해주세요. 화! 하하, 호호 웃을 일들이 앞으로도 가득할 거예요. 해! 해 주세요. 축하. 내 건데 앞에 이렇게 바뀌기만 하던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해가 완벽한 거 하나 생각나는데 말해보세요. 해보세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주년 아니니까 노래 안 부르셔도 되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나도 해 생각났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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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고 다리 떠도 스윗이야. 해가 진 거랑 다리 뜬 거랑 똑같이 말 아니야? 해가 뜨고 다리 떠도? 그쵸. 감정적인 건 끝났네요. 약간 실패. 아니야. 좋았어.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다 스윗이에요? 다 스윗 하는 거죠? 네. 아니면 오늘부터 해 주세요. 앞에 있는 스윗들은 완전 우리 100% 스윗이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낯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GPT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스윗들 엉덩이 안 아파요? 아프죠? 잠깐 들썩들썩 좀 해주세요. 들썩들썩.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덜 아프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 Q&A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또 인사도. 완전 난 기본으로 Q&A다. 왜 드려요. 갑자기 또 랜덤에. 아니에요. 진짜 랜덤으로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방금 손 든 용기 있는 스윗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방금 들었다고. 여기. 랜덤으로 할까요? 좋아요. 적극적인데? 좋아요. 볼까 볼까 볼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네. GTP잖아요. GTP요? GTP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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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GTP로 혹시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는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라이크 받고. 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크 기자 쇼케이스. 나 기자 쇼케이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이 고장 났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한 이틀 동안 계속 초기환만 해보라고 하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GPT에 물어봤었어요. 핸드폰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GPT가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다 해봤잖아요. 맞아. 그랬어요. GPT 괜찮았어요. 도와줬지 않아요? 도와줬는데 결국 그냥 안에 부품을 다 바꿨어요. 아. 아. 랜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 또 다른 멤버들 있어요? 저요? 어 다 있어. 저 뭐지 진짜 LA에서부터 케이킹 갔을 때 그때랑 일본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걔네한테 번역을 부탁했어요. 근데 진짜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예에이. 저요? 어. 어떡해. 또 뭐 있어요? 저 있기는 한데. 어 뭐예요? 근데 뭐였지? 때는 바로 우리 치아 땡 트레일러 필름을 찍는 날이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죠. 근데 제가 대기를 하는 중에 과제를 끝냈어야 됐는데. 아 네. 근데 그 과제에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절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PD님도 계시고 여러 스태프들 같이 계시는데. 어? GPT에 그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말 논리적연하게 얘가 제목 후보를 진짜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그냥. 결국. 아니야. 거기서도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제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도움을 받았고요. 저요. 몇 점 맞았네요. 저요? 어. 높은 점수 받았던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제가 뭐. 근데 처음으로 커피킬러 이런 것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안 걸렸어요. 아 근데 다 제 스스로 쓴 것도 맞고. 아 근데 다 제 스스로 쓴 것도 맞고. 어떻게 됐다 봅니까? 오오오오오오. 으어 뭐라고요? 칭찬 출근하라고요? 대단하네요 고맙습니다 당신 대단하다! 오우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있는 저의 또? Q&A 저 또 꽤 많아졌어 아까보다 어? 여기 여쭤? 물어볼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정규 앨범 때 저희한테 스테이 위미라는 팬송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번에 또 GPT 싱글에 너랑 별을 만나 라는 노래가 또 나왔잖아요. 그것도 되게 저희 스윗들한테 와닿는 노래라고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스테이 위미랑 너랑 별을 만나 중에 어떤 노래가 조금 더 스윗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지 멤버별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멤버별로? 어려운 건? 저.. 저는 아무래도 스테이 위미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작사를 했었고 저희가 이미 팬송이다라는 걸 듣고 이제 저희가 작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너랑 별을 생각하면 또 스윗을 생각하면서 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긴 하시면 스테이 위미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아요. 아니 무슨.. 저 진짜 기자 쇼크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자 쇼크! 진짜 기자 쇼크! 반응은 해줘야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윗 기자님. 그럼 우리 한 분씩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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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까요? 네. 동시에? 아 동시에? 진짜 못 고르겠어. 하나 둘 셋! 둘 다! 스테이 위미! 스테이 위미! 아 둘 다! 스테이 위미! 스테이 위미! 아! 나도 둘 다 할 걸 그랬어. 스테이 위미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나 진짜 사실 둘 다인 것 같아. 맞아. 네. 왜 맞지? 나도 진다로 바꿔야 되나? 나는 스테이 위미가 좀 많이 큰 것 같긴 해. 나도!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썼잖아요. 맞아요. 너랑 별을 만나는 우리가 났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담겨있는 느낌? 그렇지. 뭔가 아! 너랑 별을 만나는 약간 우리가 만남에 대해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사랑한다 이런 곡이라면 스테이 위미는 뭔가 우리 스윗들이 이제 우리가 언제나 뒤에 시켜줄게. 이런 가사를 담은 거라서 저는 좀 더 스테이 위미가 스테이 위미가 스윗들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우리 무슨 진짜 쇼케이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요.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다 재밌네요.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또 날카롭고 예리한 마지막 박스입니다. 다음부터는 추첨자로 들어갈게요. 재밌다 이거. 어 저 저기 은혼봉 끌고 있으신 어! 사실 처음부터 계속 들고 계셨어가지고 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마지막 Q&A라고 하네요. 최선완미씨.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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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씨 사랑해 아빠님 하고 시작해주세요. 스테이씨 사랑해.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사랑해. 제가 스윗으로서 항상 관객으로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스테이씨분들 가수로서 아이돌로서 무대에 서게 되면서 민이얼을 뚫고 들어오는 팬들의 환호와 함성 응원법을 들었을 때 진짜 무슨 기분과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너무 같이! 이게 우리 인사이야. 기장의 경고. 가수로 말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나 너무 재밌어. 너무 궁금한 게 많구나. 네 내 생각에 이거 스윗들도 쇼케이스들 가서 못 두고 해야 될 것 같아. 질본이 엄청나. 엄청나.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위니어를 뚫고 들어오는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약간 들어올 때는 어, 너 잘못 들었나? 뭐지? 뭐지? 스윗들의 목소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 스윗들이 이거 위니어도 진짜 크게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들을 만큼 우리 스윗들이 음원을 정말 크게 해주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라고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 스윗들 목이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 오, 너야. 나는 딱 이거야. 아, 역시 우리 팬. 맞아, 맞아. 역시, 역시. 아, 역시 저희 진짜 뭐 말할 말이 없다, 뭐 이상. 그냥 진짜 이게 커. 그리고 특히 콘서트든 팬미팅이든 뭐 이런 음방이든 사실 저는 처음에 입장하면 그냥 표정관리가 안 돼요. 그냥 스윗이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그냥 그 중대가 안 내려가가지고 특히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곡 해야될 때는 입꼬리가 엄청 실룩실룩거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 노래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스윗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아예 빼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이니어를 살짝 걸쳐 두거든요. 살짝 걸쳐가요. 빠지지는 않게 하지만 스윗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도 반반 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스윗 목소리 들으면 그냥 진짜 너무 배부르고 너무 든든하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맞아. 아, 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직뱅크는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양쪽으로 다 끼는데 나머지 모든 콘서트, 팬미팅, 음방, 행사 다 한쪽만 낀단 말이에요. 진짜 음원소리 진짜 잘 들려요. 근데 오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원보다 스윗들이 음원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작할 때 되게 아련한 표정을 지어야 하잖아요. 딱 짖는데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때 열심히 운참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진짜 거짓으면 아, 나 데뷔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아, 우리 스윗들이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 주는구나 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여기 엉덩이 아픈데도 앉아계시고 일단 여러분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Pers disciplined 약간 미니콘서트하는 습기가 맞아 워 какихists 커피alg아 있어요 아니 응용 λ 와 꽉BANG이 있어 꽉BANG이 God 고마워요 와우 와우 근데 진짜 감기 조심해야해요 그래 근데 요즘 감기가 안 나아요stweet 혹시 감기 걸린 thweet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많지 않네요 지금 좀 추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제 게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재밌는 게임은 아니고요 재밌어요 재밌겠지 가위바위보인데 상품이 좀 재밌어요 상품이 대박이에요 바로 우리 멤버들이 오늘 직접 찍은 싸인폴라로이드 이거 사진 찍어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고개도랑 같이 떨어지니까 자 이제 해볼까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알아요 여러분? 한 명씩 한 명씩 할까요? 자 이제 윤희부터 아 저부터요? 예스 저 가운데 말래요 이긴 스윗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긴 스윗 옆에서 잘 지켜주세요 잘 봐줘요 구역 정해져 볼게요 이거 좀 안 돼요 겹치는 거 안 돼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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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전 왜 뭐 했어요 이제 아 так 바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시 갑니다 안 내면 진 몇 번 남갔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보 빠빠 빠빠빠빠빠 자 일어나주세요 결승전입니다 오 막 늘어나는거 아니죠? 오 여기 되게 양심적이에요 좋아요 저희들 그렇다고 여기가 양심이 없다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내진다 가야바 자 주먹 빼고 보죠 앉아주세요 손 빼고 남았습니다 주먹이 없어 주먹이 없어 저기에도 스위스 석이에요? 아 여기가 스위스 석 오케이 지금 두명 두명인가요? 두명 남았죠 안내진다 가위바위보 다시다 가위바위보 안내진다 가위바위보 왜 앉으세요? 남자분이 이기셨는데 왜 앉으세요? 남자분이 이기셨는데 왜 앉으세요? 아 둘이 하시는줄 알았어요? 저랑 하시는거에요 덥니다 좋아 슬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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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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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제 소핀은 소핀이구요 게임을 보고 되게 재밌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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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위만 여기 얼마 안남으셨어요 지금 근데 빨비가 없어서 뭐 맞나봐요 주먹 두명 주먹 두명 주먹 일어났어요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 저 얼마 안남았어 주먹 혹시 다들 원할거에요? 아 신기장 급지 안돼 안돼 그럼 안돼 바로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주먹 없어요? 주먹 주먹 없어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일어나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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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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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주세요 뒤에 계신분들은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네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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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명 가위 네명 가위바위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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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지금 아니 두명 가위바위보 아 저기 오 오 둘이 나 이겼어 너무 아파 가 가위바위보 어떻게 합니다 저희 스윗은 태영이의 패턴을 다 파악했어 왜냐는 얘 가위로 말릴거구 여러분 맞아요 다음 멤버 또 나왔네 주민 언니 주민 가위바위보 가위만 가위만 가위바위보 누구만 누구만 보만 보만 돌려주세요 가위바위보 보 보 보 보 여기가 없어 여기 없어 보 일어날게요 보 일어날게요 3분나무시고 있나요 뒷줄은 없어요 3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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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만 가위 앞에 두 분 나오신거 맞죠 저 뒤에 안 계시죠? 오케이 가위바위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다음 멤버 이겨보시죠 여기 분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마 가위마 내 생각에는 우리 스윗댁끼리 마음을 참 잘 만들어요 갈게요 가위바위보 모만 남아 오만 가위바위보 모만 남아오만? 내가 잘 이랬지 알았지? 진짜? 일어나볼까요? 일어날게요 꽤 많이 남으셨네 일어나 여섯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섯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 다섯분 뒤에도 계세요 손 번쩍 걸어주세요 아 없죠 뒤에 없죠 잠깐만 가위바위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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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네명 아 잠깐만요 아까 받으신 분 또 서 계시네 운이 좋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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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가위바위보 잘하나요 다음 멤버 정말로 정말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이 너무 아파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는요 여기로 가야지 잘 들려요 제거 갖고 싶은 사람 열심히 열심히 이겨보세요 네 나오세요 가위바위바 침 묵 묵 묵 묵 죄송해요 가위바위보 지 지 오 좋아요 저 어 없어 또 한 번 일어나 보시면서? 아니야 인사한 거였어요 보자기! 없어요? 그럼 다시 어? 너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해? 아까 남으신 분들만 가위바위보 다시 다시 아까 남으신 분들만 가위바위바 뭐야? 또 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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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세 명이었던 거 같은데? 보자기 네 명 오케이 여기 세 명이나 있어 아까 다 없었는데 대박 자 가위바위보 다시 일어나셔야겠다 가위바위보 가위 없어? 나 이거 잘해 다시 다시 나 죽어 싶어 가위바위보 부각이 두 명 두 명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다시 가위바위보 두 명 없어 너 왜 이렇게 잘해? 가위바위보 도둑이 없어 어차피 왜 이렇게 잘해? 가위바위보 두 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축하해요 어렵게 와 대박 지겸이야 지겸이야 너무 어려웠다 마지막 시음 자 저 차례 마지막 꼭 맞겠다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먹 높게 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아요 좋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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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일어날게요 두 명 남아주신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대박! 어 여기야! 대박! 여러분들 함께 계신 분들이 그 입방대로 앞에 계셨어요? 아 우리 진짜 우리 출발이 오세요! 오리 좀만 뒤로 올까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저희 챌린지 찍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스윗들 하트 음악법 하는거 있잖아요 그 부분 혹시 그 윙크복 다 있어요? 네 와 때마침 약간 해가 좋고 날이 어둑어둑해져가지고 하늘 예쁘다 스윗들 지금 빨리 하늘 봐요 별 같아 뒤에 하늘이 예쁘다 오 예쁘다 여기가 더 예쁘네 우리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봐요 준비됐어요 스윗 네 시작 잘한다 아니 우리 스윗이 이제 너무 잘해 왠지 알아? 원래는 약간 눈치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완전 칼각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칼각이에요 지금 그럼 바로 찍어볼까요? 좋아요 우리도 그럼 스윗들 하는 걸 같이 할까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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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좋은데? 앉아서는 좀 그런가? 이거 왼쪽부터 봐도요 스윗? 네 왼쪽부터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봐서 왼쪽부터 했구나 아 그걸 보도록 할 필요한데 서서는 하면 쓸 때 양손은 쓰이죠 서서는 하면 쓰이죠 서서는 하면 쓰이죠 서서는 안 쓰죠 네 안 써서 네 안 써서 땜 려우 땜 려우 저는 근데 가서 하고 있거든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다메 네 벗었단 말이야 자 스윗 시작 지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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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들 지금 얼굴 안 가려도 벼두어서 안 가나요 자 노래가 나오나요? 어떡해 너무 기대되나 두근두근 두근두근 시작 시작 아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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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주면 시작 노래 주면 뭐야? 손이 어디있지 갑자기 하지? 넘멍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말티즈 누가 고양이들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귀여워 말티즈 아 진짜 귀여워 말티즈 한 번만 더 찍으면 안 돼 저요? 저 3시 방금 찍었고요 머리가? 네 내가 틀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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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작은 아트로 갈래요 그냥 그럴까? 우리는 작은 아트 스윗들은 원래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죄송해요 자 한 번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포즈 통일? 아니 그거는 저번에 보였잖아요 핸드폰 굿굿굿 하나 둘 셋 체크 좋습니다 이제 스윗 찍어도 우리 안 보이겠다 그니까요 저희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사진도 잘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그럼 눈으로 보세요 네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도 안 보여요? 눈으로도 안 보인다고? 눈으로도 안 보인다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우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스윗들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거 맞죠? 네 근데 제 라이브 보셔야죠 그러면 밥은 먹어야 하니까 제가 일단 1시간 넘게 한 2시간 뒤에 끌까요?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집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집 가는데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내일도 일찍 나와야 내가 집 품비키지 맞아요, 스윗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 버리기 그러면 정말 딱 적당하게 1시간 뒤에 켜는 걸 나옵시다 좋은데요? 이제 끝 인사를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 스윗들 조심히 가야 하니까 스윗들, 음료수 이거 먹고 힘내세요 따뜻한 거 유망이면 먹고 있으면 좋겠다 음료가 과감하게 플래시를 켜시는 거예요 나는 혼빵 눈 아파요 스윗들 우리 스윗들이 눈 아플 거야 안 되는데 메뉴 추천? 꼬부 물닭발 저기 있는 메뉴 말고 다른 메뉴요? 지금 포토타임이에요? 나는 마라탕 먹고 싶긴 하는데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에 마라... 아니 마라탕에 그거 꼬바루 꼬바루 맛있겠다 아니면... 제가 오늘 먹고 싶은데 못 먹은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먹을래요 스윗? 뭐예요? 들깨수재비? 들깨수재비 아 들깨수재비 왜 안 먹었어요? 저게 좋은 거 같아 옷이 옷이... 옷이 이렇잖아요 이따가 먹어야 영복지 오늘 약간 따뜻한 거 먹어야 될 거 같아요 맞아 따뜻한 거 드세요 여러분 팍 칼국수 좋아하세요?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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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각자 본인 집에서 가장 맛있는 거 챙겨주시고 저희 포토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로 올까요? 인사를 먼저 하고 갈까요? 네 일단 뒤로 올까요? 어? 잠만 이... 스윗들이 우리 찍어야 되니까 예쁘게 찍어주세요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플렉시 가능 안 나와요? 그럼 플렉시 가능! 플렉시는 안 챙겨오는 거 아니야? 혹시 몰라서 안 챙겨오신 거 아니야? 하아 진짜 우리 스윗들이 계속 해주니까 다른 스윗들도 보이겠다 네 자 포즈 3개예요 한번 통일해볼까요? 이거 핸드폰 보는 거 보자는데 핸드폰요? 왼쪽 중간 오른쪽 뒤에 아 뭐 보고 싶어요? 보라트도 많았고 애교 3통 세트도 많이 보고 일단 보라트 보라트 왼쪽 중간 오른쪽 뒤에 자 마지막 뭐 하지? 리본아트? 리본아트 왼쪽 중간 오른쪽 위에 스테이씨 스테이씨 조심히 들어가고 따뜻하게 씻어요 따뜻하게 씻어서 따뜻하게 씻어서 왔지 따뜻하게 씻고 따뜻하게 자요 따뜻하게 자요 스테이씨 아시겠죠? 이렇게 스테이씨 팬미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씨였습니다 처음에 낮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진짜 내일 오는 사람 내일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내일 오는 사람 있어요? 네 많이 오시네 우리 내일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옷을 입을 거예요 맞아요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저희 여기서 사진 찍고 또 챌린지 찍어야 되거든요 어 약간 뭐 하나 스포해도 되나? 네 그 약간 제 생각에 여러분 스카이블루 색의 옷을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색이나 흰색 입고 오실까나 선택은 잘하지만 그냥 스카이블루 너무 어려워 참고만 하세요 스윗들 아시겠죠? 따뜻하게 입고 와요 내일은 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요 아 갈게요 안 가요 안 가요 많이 나갔어요 마이크만 반납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즈이 우리가 아멘 아멘 자점 아 ㅇㅋ 왈 Keong 냄새 갈받 vền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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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